아이로 생각한 인삼 옛날 황해도 개성 땅에 가난하게 살던 약장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약장수라지만 약장수 치고는 참으로 이상한 약장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뿌리인지는 몰라도 이상한 풀뿌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약장수였습니다. 약사시오, 이 약을 잡수시면 항우장사도 이길 수 있고 삼천갑자 동박사기보다도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약사시오, 약 약장수는 이렇게 외치고 이상한 풀뿌리를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으며 또 그 풀뿌리를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속는 셈치고 그것을 사서 다려 먹었더니 참으로 놀랄만한 효엄이 있었습니다. 그 약을 먹은 뒤로는 힘이 용소사 무거운 큰 바위를 거뜬히 축혀댈 수 있는가 하면 겨울에도 감기 한 번 들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이 이상한 풀뿌리가 참으로 신기한 영약이란 것이 널리 선전이 되었습니다. 그런 선전이 되자 이 사람의 풀뿌리는 불티가 나게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 풀뿌리를 사다가 다려 먹은 사람은 어김없이 약 효엄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약이 잘 팔려서 얼마 안 가서 그 고울에서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와 같은 마을에 사는 젊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원래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좀 신기하거나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기어코 그것을 알아내어야만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므로 이웃에 사는 그 풀뿌리 장수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듯 벼락부자가 되었을까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걸 어쩌면 저렇게 벼락부자가 되지 무슨 비결이라도 있을까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젊은이는 그 뒤로 풀풀이 장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였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얼마 안 가서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웃 벼락부자가 가을이면 집을 나갔다가 봄이 되어야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었어요. 그동안에 집을 떠나서 무엇을 하고 오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봄이었어요? 그 해에도 벼락부자는 객지에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야 돌아왔구나. 그런데 저것 봐라. 보자기에다 무슨 상자를 싸가지고 온 듯한데 도대체 저게 뭘까? 옳아? 저것으로 아마 그동안 장사를 하고 온 모양이구나. 두고 보라고. 저게 뭔가를 내 기억하고 알아내고야 말 테니까. 젊은이는 마침내 그날 밤에 벼락부자의 집으로 몰래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부자의 가족들이 잠든 틈을 타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창 너머로 늦게 뜬 달빛이 그 들창을 비추어 방 안이 환하였습니다. 젊은이가 방 안을 살펴보니 방 윗목에 커다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자가 낮에 지고 돌아온 바로 그 상자인 것을 대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조용히 그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그 순간 젊은이는 하마터면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틈창에서 들어오는 달빛으로 보니 그 상자 속에는 빨가벗은 조그만 아이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라 간이 콩알만해진 젊은이는 그 상자의 뚜껑을 닫는 것조차 잊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으나 젊은이의 가슴은 여전히 콩닥거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무슨 조화를 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그 이튿날 시치미를 떼고 부잣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풀 한 포기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젊은이는 집으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그 풀을 물이 든 병에다 꽂아두었습니다. 이리하여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날이 갈수록 그것은 차츰차츰 꼬마 어린이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것 봐라. 정말 알고도 모를 일인걸.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젊은이는 그 까닭을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사토에게 보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사실을 낱낱이 사토에게 아뢰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사토는 당장 나조를 보내어 그 벼락부자를 잡아오게 했어요? 그라고는 간이 선해랄 정도로 주다를 했습니다. 바른대로 고하렸다. 그와 같은 신기한 풀을 어디서 얻었느냐? 예, 사또마님. 소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꼬마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처음엔 풀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차차 꼬마 아이로 변하니 소인이 꼬마 아이를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참으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소인에게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으니 의뢰 벌이야 받아야 하지만 그 풀을 어떻게 재배하는지 일러줄 수 없을까? 사또마님. 아니 됩니다. 그것만은 여쭐 수가 없습니다. 그저 소인에게 벌만 내리시게 빕니다. 이 소리를 듣자 사토는 더욱 그것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도 말이 많았고 어서 그 재배법을 말하라 하지 않은가? 그것을 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사또마님. 그건 아무래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소인이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인처럼 돈을 벌 욕심으로 또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 또 얼마나 귀여운 꼬마 아이들을 죽이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법은 도저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또는 법에 의하여 그 벼락부자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벼락부자의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게 했어요. 그 집안에는 별다른 것은 없었으나 여태 보지 못한 이상한 풀 한 포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풀을 보자 사또는 이상하게 여겨 그것을 전해 보고해온 그 젊은이에게 주었어요. 그러고는 그것을 정성들여 재배하도록 했습니다. 이리하여 젊은이는 사또의 분부대로 이것을 밭에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풀이 5년이 되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인삼이었습니다. 한편 이 풀을 인삼이라 부르게 된 것은 벼락부자 젊은이, 사또, 새사람의 손으로 비로소 재배하게 되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즉 삼자를 셋으로 해석하여 이는 사람이니까 사람 셋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진답니다. 3년 사는 고개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3년 사는 고개라는 고개가 있었습니다. 이 고개에서 넘어지면 누구든지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고개를 넘어갈 때면 늘 조심해서 다녔습니다. 어느 날 소를 발라 장에 갔다 오던 할아버지가 3년 고개를 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행여라도 넘어질까봐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 앞으로 토끼 한 마리가 불쑥 튀어나와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벌렁 낮아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나는 3년밖에 살 수 없게 되었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할아버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두 눈이 부어오를 때까지 울고 또 울던 할아버지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풀이 죽어있는 할아버지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감,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힘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글쎄 3년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어. 휴, 이제 나는 3년밖에 살지 못하니 일을 어쩌면 좋소. 그러고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속을 끓이다가 정말 병이 나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유명한 의원을 불러오고 신기한 약도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무엇을 한다 해도 난 3년밖에 못 살아. 머릿속에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생각이 가득 찬 할아버지는 맛난 음식도 귀한 돈도 아무 소용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옆집 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 소식 들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저를 따라오세요. 어딜 가자는 거야. 다 귀찮다. 하지만 소년은 할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며 따라오라고 재촉했어요. 그런데 소년이 할아버지를 데리고 간 곳은 3년 사는 고개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여기를 또 건너요. 뭐라고? 내가 여기를 건너다 넘어져서 일이 되었는데 여기는 또 왜 넘어가자는 게냐. 하지만 소년은 소년은 아무 말 없이 빙글에 웃으며 할아버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운이 없어 소년이 잡아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소년이 3년 사는 고개 앞에서 할아버지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소년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이 녀석 뭐 하는 게냐. 왜 나를 밀어? 할아버지, 지금 3년 사는 고개에서 또 넘어지셨지요? 한 번 더 넘어지셨으니까 앞으로 3년을 더 사실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소년의 말이 그럴듯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당장 가서 또 넘어져야겠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3년 고개에 가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졌답니다. 이제 나는 오래 살 거야. 앞으로 100년도 넘게 살겠네. 할아버지는 그렇게 심심할 때마다 3년 고개에 가서 계속 넘어졌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힘이 세져서 100년, 1000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할아버지는 그 후로도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성냥파리 소녀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추운 저녁 한 소녀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세찬 눈발을 피하려는 듯 집들을 벽 쪽으로 바짝 붙어서 말입니다. 모자도 쓰지 않은 머리엔 낡은 수건을 질끈 두르고 있었고 발에는 양말도 신지 않은 채 큼지막한 나막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아니 소녀가 신은 것은 신었다기보다는 걸쳤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커다란 나막신이었어요. 이 나막신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신던 것으로 오늘 아침 신발장 안에 곱게 넣어두었던 것을 찾아 먼지를 닦은 후에 신고 나온 것입니다. 소녀가 힘겹게 나막신을 끌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 밑에서는 덜그럭덜그럭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어젯밤에도 소녀의 아버지는 술에 잔뜩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몇 해 전 소녀의 어머니가 죽고 바로 작년 이맘때 소녀의 할머니까지 돌아가신 이유로 영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늘 일하러 나간다고 하면서 동네 술집에 가서 외상술을 마시고 밤이 늦어서야 돌아오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소녀에게는 늘 큰 소리치곤 했습니다. 아무 걱정 말라니까 너한테는 이 아비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술에 취하는 날이 매일처럼 이어졌어요. 그러는 동안 소녀의 집에는 슈위를 이길 때까만 조각 배고픔을 잊을 빵한 조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성냥이라도 팔아봐야겠어. 오늘 아침 소녀는 하얗게 김이 날 만큼 추운 방 안에서 한숨을 내쉬며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가게 아저씨에게 사정을 해서 성냥을 몇 통 외상으로 얻어 씩씩하게 길을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씩씩했던 것은 불과 몇 시간뿐 저녁이 되면서 바람이 더욱 거세어지고 눈발이 날리자 소녀는 소리칠 기운도 더 걸을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쪽 길로 한번 가보자 소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건너 부자 동네로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진 다리를 질질 끌며 막 길을 건너려는 찰나 따가닥 따가닥 하는 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커다란 마차가 쏜살같이 소녀의 곁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그 바람에 소녀는 땅에 뒹굴고 신발 한쪽은 저만치 날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소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막신 한쪽을 먼지 털어 신고 다른쪽 나막신을 찾아 떨어진 곳으로 가보았어요. 하지만 나막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틈에 빠져 버렸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한운수 없이 소녀는 한쪽 발에만 나막신을 신고 절뚝거리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어느 틈엔가 근처에서 놀고 있던 동네 아이들이 소녀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룬바리 인가 봐 처음 보는 애인데 놀려주자. 너 너 누군데 우리 동네에 왔니? 소녀는 모르는 척하고 걸음을 빨리 했지만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나막신이 훌렁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병아리를 채가는 솔개처럼 냉큼 나막신을 낚아챘습니다. 돌려줘! 소녀는 신을 쥔 아이에게 매달리며 외쳤어요. 뺏어봐! 뺏어보라니까! 아이는 나막신을 다른 아이에게 훌쩍 던져주며 약을 올렸습니다. 소녀의 나막신은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겨다녔어요. 소녀는 나막신을 다시 찾으려고 이리저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동네 아이들은 나막신을 쥔 채 골목 끝으로 달아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소녀는 맨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소녀의 발도 점점 얼어붙어 갔습니다. 성냥도 하나 못 팔고 신발까지 잃어버렸으니 어쩌지? 소녀는 들릴듯 말듯한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소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성냥 사세요. 잘 차려입은 신사가 눈앞을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녀는 얼른 양손에 성냥을 들고 내밀었어요. 하지만 신사는 갈 길이 바쁜 듯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소녀는 몸이 꽁꽁 얼어붙고 배가 고파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성냥 사세요. 활활 잘 타는 성냥 이에요. 소녀 또래 사내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지나가는 것을 보자 소녀는 다시 힘을 내어 외쳤습니다. 성냥 사세요. 엄마 거지인가봐 사내 아이가 멈춰서서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까이 가지 마라 더러운 거 울물라 사내 아이의 어머니는 못 볼 것이라도 본 듯이 아이를 잡아 끌었습니다. 소녀는 왠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거지로 오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사내 아이와 아주머니가 사라지자 소녀는 자신의 남루한 옷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중절모를 쓰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소녀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소녀는 노인을 보자 다시 기운을 내어 외쳤어요. 할아버지 성냥 좀 사주세요. 아침부터 하나도 못 팔았어요. 노인은 소녀의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소녀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소녀의 마음속에 혹시나 하는 희망이 솟았습니다. 내가 성냥을 파는 개냐? 네. 나이는 몇 살이니? 열 살이에요. 이런 어린애에게 성냥을 발개시키다니 그런 막돼 먹은 부모가 있나? 에이 나쁜 사람들. 노인은 벌컥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노여움으로 수염을 보들보들 떨며 지팡이로 땅을 탕탕 때렸어요. 하지만 환한 눈길로 소녀의 얼굴을 노려볼 뿐 그대로 소녀의 눈앞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 때문에 애꿎은 우리 부모님만 욕을 먹었어. 소녀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소녀의 눈앞을 지나간 사람은 그 노인이 마지막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인적도 끊겼고 눈발만이 거리를 쏟아냈습니다. 소녀는 엄발을 끌며 길모퉁이를 막 돌았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불을 환하게 밝힌 커다란 창문이 나타나더니 그 틈으로 티없이 맑게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창문에 얼굴을 대고 집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소녀의 눈에는 먼저 방 안 한 구석에서 활활 타오르는 난로가 보였습니다. 그 주위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소녀 또래의 한 아이가 노래를 불러 보이자 어른들은 즐겁게 웃으며 기뻐 했습니다. 소녀는 테이블에 놓인 맛난 음식과 장작불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소녀는 지쳐서 그 집 담장 아래에 웅크리고 앉더니 잠이 쏟아지는지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는 쥐고 있던 성냥을 앞치마에 쏟아놓고 언 두 발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오늘이 섯달 금음이었어. 소녀는 그때서야 오늘이 일련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파티를 열고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지요. 하지만 소녀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집도 춥기는 마찬가지인데다 조금이라도 성냥을 팔아야 빵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따뜻한 벽난로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녀는 여전히 졸린 듯 아픔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성냥을 켜보자 그러면 좀 따뜻해질 거야. 소녀는 조심스레 성냥을 하나 집어 불을 켰습니다. 성냥불은 금세 빨간 불꽃을 일으키며 타올랐습니다. 소녀가 한 손을 가까이 대자 난로처럼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소녀는 엄바를 녹여보려고 얼른 불꽃을 발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성냥불은 피식 소리를 내며 꺼져버렸어요. 소녀의 손에는 타다 남은 성냥개비만 달랑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위는 아까보다도 한층 더 어두워진 듯 했습니다. 어쩌나 성냥은 팔아야 하는 건데 하지만 몇 개만 더 켜면 몸이 녹을지도 몰라. 소녀는 성냥 하나를 또 켰습니다. 사방이 다시 환해지자 소녀의 얼굴도 밝아졌어요. 불빛은 소녀가 소녀가 기대어 앉은 담장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창문 밖에서 들여다본 따뜻한 집안으로 소녀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소녀는 하얀 식탁보가 깔린 식탁에 앉아있었어요. 식탁 무엇을 먼저 먹을까 생각하며 식탁을 둘러보았습니다. 통째로 노르스막에 구워낸 거위 요리가 가장 맛있어 보였어요. 맛있겠다. 소녀는 포크를 집어 거위의 등을 푹 찍었습니다. 그러자 거위가 등에 포크를 꽂은 채로 뒤뚱뒤뚱 소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휙불어 성냥불이 또 꺼졌습니다. 소녀의 눈앞엔 덩그런 담장만 남았습니다. 바람도 더욱 세차게 불어왔어요. 소녀는 성냥 하나를 또 켰습니다. 이번에는 오색 등불이 화려하게 켜진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앉아있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소녀가 어떤 집을 지나가면서 본 트리처럼 크고 멋진 것이었습니다. 나무에는 금줄 은줄이 드리워져 있었고 색색깔의 등불이 박자를 맞추듯 일제히 꺼졌다 켜졌다 했습니다. 소녀는 등 하나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러자 등불은 하늘로 솟구치더니 별이 되어 하늘에 박혔습니다. 소녀가 손을 뻗을 때마다 등불은 하늘하늘 하늘로 올라가 환한 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들 중에서 하나가 긴 꼬리로 하늘을 가르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별똥별이다 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구나. 소녀는 언젠가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할머니는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은 죽은 영혼이 세상을 떠나 하느님 품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 유난히 소녀를 귀여워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성냥이 아까우니 이제 그만 켜야겠어. 성냥불이 꺼지자 소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쉬워하며 마지막으로 성냥을 하나 집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환한 불빛 속에 할머니가 앉아계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척 행복한 듯 웃고 계셨어요. 할머니 소녀는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소녀는 애처롭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소녀의 말이 들리지 않는지 계속 웃고만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아까 거위구이와 크리스마스 트리도 성냥불이 꺼지니까 사라져버렸어요. 할머니는 사라지지 않을 거죠? 소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냥은 핏이 꺼졌고 할머니도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부랴부랴 성냥을 켰어요. 할머니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자 소녀는 애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데려가 주세요. 여기는 너무 추워요.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소녀는 그 불이 꺼지기 전에 다른 성냥을 하나 켰습니다. 불 하나가 사그라지는 동안 다른 하나는 붉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소녀는 조그만 손으로 바람을 가리면서 연달아 성냥을 그었어요. 그때마다 불은 환하게 피어올랐고 할머니는 점점 소녀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성냥을 켜고 또 켰습니다. 급기야 소녀는 할머니를 붙잡아 두기 위에서 성냥한 통을 몽땅 털어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주위가 대낮처럼 환해졌고 할머니는 바로 소녀의 코앞에서 양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할머니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소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어요. 할머니도 한박 웃음을 지우며 소녀를 푹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소녀와 함께 하늘 높이 날아 올랐습니다. 소녀는 이제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았어요. 할머니의 품은 따뜻한 물속처럼 편안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따뜻할까?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로 눈 덮인 거리의 모습이 아스라이 멀어져 갔습니다. 어디선가 새해 첫날을 알리는 성당의 종소리가 조용히 올려 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담장 아래에서 얼어 죽어 있는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소녀의 곁에는 까맣게 탄 성냥한 통과 타다 남은 성냥개비들 그리고 손대지 않은 성냥 몇 개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불을 피우려 했나봐 정말 안됐어 모두들 축복받는 새해 전날에 죽다니 지난 밤 추위가 지독하긴 했었지. 사람들은 소녀를 애워싸고 제각각 한마디씩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녀의 얼굴에 희미하게 남은 행복한 미소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소녀가 어젯밤 어떤 것을 보았는지 그리고 어린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는 물론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큰 소리 진 여우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배가 잔뜩 고픈 여우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먹을 것이 없나 하고 그것만을 골똘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연히도 개구리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이게 왠 떡이냐 먹이가 제발로 찾아들었네 여우는 이런 생각이 들자 벌써부터 군침이 꼴딱꼴딱 넘어갔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니 저보다 작은 개구리라지만 아무 까닭 없이 함부로 잡아먹을 수는 없는 노릇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개구리에게 싸움이라도 걸어서 잡아먹을 핑계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개구리 쪽에서 먼저 인사를 걸어왔어요. 여우 아저씨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꼬마들도 다들 별일 없고요? 나불나불 말 잘 했습니다. 그리고 아양을 떨며 눈웃음까지 쳤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여우도 화를 내어 공연이 싸움을 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개구리군 오랜만이로 구나.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고는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싸움은 걸 수 없으니 차라리 무슨 내기라도 할까? 가만 있자. 그게 좋겠구나. 만약 개구리가 지면 그것을 핑계로 잡아먹을 수도 있지. 그게 좋겠다. 내 머리 하나는 비상하게 잘 돈 개구리군. 어때 우리 모처럼 만났는데 뭔가 유익하고 재미난 일을 하지 않겠어? 이 기나긴 봄날을 따분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지혜 결음이라도 하지 않겠어? 아저씨 지혜 결음이요? 좋아요. 그게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지혜 결음은 저하고는 안 될걸요? 뭐라고? 나도 자신 있단 말이야. 결음은 해봐야 알지. 하지도 않고 흰소리부터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나부터 물어볼까? 그래도 좋겠니? 좋아요. 좋고 말고요. 어서 물어보셔요. 마침내 지혜 결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개구리군. 자네 그 등에 울퉁불퉁 보기 흉한 언덕이 많은데 어째서 그런 언덕이 생겼는지 그 까닭을 설명해 줄 수 없겠어? 예. 이 울퉁불퉁한 언덕 말인가요? 이것은 꽤 옛날 이야기로 되돌아가지만 부득이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옛날 중국엔 요임금 이라고 계셨지요? 순임금 바로 앞이 요임금 이지. 그래 그 요임금 과 너의 그 등 위에 작은 언덕 과는 무슨 관계가 있니? 그 요임금 때 중국엔 큰 홍수가 졌지요? 그렇지 9년 동안이나 홍수가 졌다고 했지. 그래서 나라에선 우 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 홍수를 다스리게 했지. 개구리가 손벽을 짝짝 쳤습니다. 여우가 잘 알고 있다는데 탐복했기 때문입니다. 여우 아저씨 어쩌면 여우 아저씨는 그렇게도 잘 알아요? 별건 아니지만 옛날에 조금 공부를 했지. 맞았어요. 그 홍수를 우라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그때 우라는 사람은 깊은 도랑을 파서 홍수진 그 물을 모두 바다로 흘려보냈어요. 그때 공사란 대단한 공사였어요. 저도 그때 공사를 맡았는데 혼이 났습니다. 큰 돌을 등에 지고 날라 등이 휘고 등뼈가 으스러지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말하자면 제 등에 있는 이혹은 보기 싫키는 커녕 제게는 큰 영광의 상처이기도 하답니다. 그랬구나. 여우는 개구리를 맥도 못추게 골려주려고 했는데 되레 개구리의 발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이번만은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둘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한가지 더 묻겠는데 자네의 눈은 어째서 그렇게도 눌었지? 저의 이 눈빛 말이죠. 이건 우리 삼촌 때문이라고 해야겠군요. 삼촌? 아니 개구리군 자네의 삼촌이 어쨌는데? 우리 삼촌 께서도 옛날 중국에서 벼슬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감옥 노라는 중국술을 삼촌 께서 가져오셨어요. 그걸 제가 조금 먹어보니까 어떻게나 맛이 좋은지 그만 너무 마셔서 그 슬 빛깔처럼 제 눈빛도 노래졌지요. 여우 아저씨는 중국 역사를 잘 아시는데 그 감옥 노라는 술을 마셔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야 아직도 마셔보지는 못했어. 전 아저씨가 척척박사이기에 그런 것쯤은 마셔보았을 줄 알았지요. 앞으로는 척척박사라는 소리는 빼야겠군요. 이제는 아저씨에게 좀 물어보아도 좋아요? 일이 이렇게 되자 여우는 체면상 참아 묻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개구리가 틈을 주지 않고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전 여우 아저씨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아니 개구리군 자넨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부럽다니 아저씨 아저씨는 보시다시피 온몸에 이렇게 훌륭한 모피를 뒤집어 쓰고 계시잖아요. 정말 멋져요. 그리고 웬만큼 맞아도 상처가 안 나고 추운 겨울철엔 자연의 두꺼운 외투를 입은 거나 다름 없잖아요. 그래서 전 아저씨가 부럽단 말이에요. 음 자네 말대로야 이 모피는 정말 내 자랑이지. 여우는 개구리의 칭찬을 듣자 어깨가 으쓱 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모피는 아저씨에겐 고마운 은인과 같은 것이군요. 물론이지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겠나. 그래서 나는 아침 저녁으로 내 모피를 내려다볼 때마다 한 번도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어. 아저씨는 착하신 분이라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대단하시군요. 이 소리를 듣자 여우는 코가 벌름벌름 할 정도로 대단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봐 개구리군 자네도 결코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게 그런 점은 이 여우 아저씨의 본을 좀 받으란 말이야. 아저씨 그 말씀 명심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그 모피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렇게도 소중한 것이라면 모피의 털이 몇 개쯤 인지 알고 계시겠네요. 몇 개예요? 뭐? 이 털? 가만히 있자. 이게 몇 개인지 모르세요? 아니야. 몇 개란 건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만 잊어먹었구나. 그러자 개구리가 여우를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그렇게도 크게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 모피의 털이 몇 개인지도 모르다니요. 면목이 없구나. 사실이지 그것만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여우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었으나 이번엔 얼굴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는 다시 말을 걸어왔어요. 그건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옛날부터 영웅오걸들은 자기의 혀를 목구멍 안쪽까지 마음대로 오그라붙인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참으로 듣도 보도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반만하게 대답했어요. 정말이지 우리 아버지는 그 일에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많은 칭찬을 받았단다. 나도 조금은 오그라붙일 수 있단다. 과연 영웅의 아드님은 다르시군요. 그러나 아저씨 길고 짧은 것은 되어봐야 하잖아요. 저도 조금쯤은 혀를 오그라붙일 수가 있어요. 어디 저하고 한번 내기를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거 좋지. 그럼 내가 한번 오그라붙여보지 이렇게 말하고 여우는 두 눈을 부라리며 열심히 자기 혀를 안으로 오그라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광경을 보자 개구리가 개골 개골 웃어댔습니다. 아저씨도 겨우 그것밖에 안 돼요? 보셔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오그라붙여볼게요. 그러고는 자기 입을 크게 떡 벌려보였습니다. 이 꼴을 보자 여우는 개구리가 못 믿어왔어요.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요? 개구리의 혀는 자유자재로 얼마든지 목구멍 안쪽까지 오그라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자 큰 소리만 치던 여우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야말로 혀를 내어 빼문 채 어디론지 도망쳐 달아났답니다. 송아지 소년 옛날에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돈이나 권력을 잡으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새도가나 양반의 자랑처럼 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풍속이 있어서 본처와 첩 사이에는 늘 시기와 싸움이 잦았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내를 새 거느리고 사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집을 떠나기 전에 새 아내를 한자리에 불렀어요. 아내들이 남편방으로 들어서자 남편은 아내들에게 참으로 뜻밖의 청을 하였습니다. 여보 큰 마누라 당신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를 하나 나눠 놓으시오. 그리고 둘째 부인은 내가 돌아와서 먹을 맛난 음식을 많이 장만 해놓으시오. 내 말 알겠소. 그리고 셋째 부인은 내가 돌아와서 입을 조울옷을 지어놓으시오. 모두들 내 부탁을 어기지 않도록 명심하구려. 이리하여 선비는 마침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새 부인은 저마다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기를 빌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에게 부탁해 놓고 간 남편의 청을 지키려는 마음다짐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난 지 한 달이 되었을까 말까 한 어느 날 이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귀여운 옷동자를 낳았습니다. 이리하여 첫째 부인은 남편의 소원대로 된 것을 퍽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과거를 보고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을 고이고이 키워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가 고약한 둘째 부인은 첫째 부인을 몹시 시기했습니다. 첫째 부인이 아들을 낳아 남편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할까 보아 못내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부인은 종을 시켜서 첫째 부인이 낳은 아들을 몰래 들판에다 갖다 버리게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지 사흘이 지났을 때 둘째 부인과 종은 다시 들판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때까지 아이는 죽지 않고 살아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둘째 부인은 이번에는 아기를 소에게 던져주게 했어요. 이렇게 고약하고 심술구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종이 둘째 부인의 분부대로 아기를 소에게 던져주자 참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소는 씹지도 않고 아기를 그만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이소는 그 뒤 열 달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송아지 탈을 쓴 사내아이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 송아지 아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첫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 송아지 탈을 쓰고 다시 태어난 것이었어요.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던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한 집안만의 경사가 아니라 온 동네의 경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쁨과 웃음의 도가니 속에서도 심술구진 둘째 부인은 남편의 사랑을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가진 아양을 다 떨었습니다. 나흘이 정말 기뻐요. 이런 경사의 옥동자가 있었더라면 더더욱 좋았을 텐데요. 아니 부인 그게 무슨 말이오. 그러면 큰 부인이 그동안에 아기를 낳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나흘이 악인은 커녕 낙태를 하였기에 이르는 말이옵니다. 괘씸한 지고 내 그 죄를 넘하게 다스리리라. 이리하여 선비는 첫째 부인을 불러 호되게 꾸짖었어요. 그러나 착한 첫째 부인은 집안이 시끄러울까봐 억울한 고중을 듣고도 잠자코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첫째 부인에게 날마다 힘겨운 배짜기를 시켰습니다. 허리와 팔다리가 아픈 배짜기라 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송아지 탈을 쓰고 태어난 아들은 무척이나 선비를 따랐습니다. 알고 보면 둘은 부자 사이가 틀림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송아지 아들은 첫째 부인의 배짜기도 잘 도와주었습니다. 이도 알고 보면 친모자 사이가 분명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심술 사나운 둘째 부인은 또 샘이 났습니다. 저놈의 송아지 아들을 죽여 없애버려야지. 둘째 부인은 그날부터 송아지 아들을 죽일 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송아지 아들을 죽이자면 그럴듯한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그런 구실을 찾아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둘째 부인 머릿속에 실로 놀라운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은 그 꾀대로 그날부터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들어 누웠습니다. 말하자면 꾀병을 부려 그날부터 끙끙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이거 대단한 모양인데 어디가 아프오? 약을 빨리 써야지 이거 큰일 낫지 않소? 나으리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재병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송아지에 간을 내어 먹으면 씻은 듯이 금방 낫는답니다. 참으로 뜻밖의 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였습니다. 무척이나 자기를 따르는 귀여운 송아지를 그대로 두자니 부인이 죽게 되고 부인을 살리자니 귀여운 송아지를 죽여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마침내 이 일을 일가친척 들과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가친척들은 둘째 부인의 정이 이상하다면서 모두들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그러다가 어떤 친척 하나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송아지를 며칠 동안만 안 보이게 어디다 가두어두시오? 왜 그러는고? 그 부인에게는 개를 잡아서 간을 내어다 송아지 간이라고 하여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는 부인이 개 간을 먹나 안 먹나 보십시오. 틀림없이 안 먹을 것입니다. 자기가 꾸며낸 꾀병이니까 말입니다. 그 간을 먹지 않고도 먹었다고 하거든. 부인을 벌하십시오. 내 말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송아지를 죽여 없애자는 꾀병인 듯합니다. 선비가 듣고 보니 그럴싸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리하여 선비는 그 친척이 시키는 대로 개를 잡아 간을 내어다가 송아지 간이라며 둘째 부인 덜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라고는 실제로 먹나 안 먹나 하고 숨어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부인은 얼마 뒤에 그 개의 간을 먹지 않고 종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을 먹었더니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외쳐댔습니다. 이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선비는 그때에서야 둘째 부인이 얼마나 심술 굳고 간사한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문을 열고 둘째 부인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자 둘째 부인은 언제 알았던 나는 듯이 얼굴에 밝은 웃음을 담고 해주거렸습니다. 나으리 송아지간이 정말 약으로 좋은가 봅니다. 체병이 씻은 듯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이 괘씸한 것 같은 이라고 무엇이 어쩌고 어째 송아지간을 먹었다고 내 이제서야 얘기지만 그것은 송아지간도 아니다. 넌 그것도 먹지 않고 네 종에게 주지 않았느냐. 내 일을 짐작하고 그 가늘라의 종에게서 받아왔느니라. 있다. 이거 보아라. 이래도 네가 먹었다고 우기겠느냐. 둘째 부인은 새파랗게 얼굴이 질리며 그만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이 고약한 것 네가 죽이고자 한 송아지는 잠시 내가 숨겨두었으며 그것은 개의 간이었다. 네 죄를 이제 알겠느냐. 오늘부터 네가 첫째 부인을 대신하여 그 배를 짜도록 해라. 만약 이 영을 어기면 벌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니 명심하여라. 이리하여 둘째 부인은 그날부터 고된 배짜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궐에서는 임금의 사위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사위가 되자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관문은 지표로 만들어둔 큰 북을 쳐서 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을 보고 내놓으라 하는 총각들이 한양으로 가서 그 지표로 된 북을 쳐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허사였어요. 지표로 된 엉성한 북이 어찌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마침내 송아지 아들이 그 방을 보고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북 앞으로 다가가서 무어라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더니 지표로 된 북을 쳤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송아지 아들이 북을 치자 가죽북에서 나는 것처럼 덩덩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놀란 것은 임금이었어요. 북을 치는 사람을 보니 소의 탈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방에다 사위를 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차마 그런 괴물을 사위로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송아지 소년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송아지 소년이 내쫓기자 공주는 그 송아지 소년을 따라 나섰습니다. 방까지 써돌려서 약속한 일이라 그것을 너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공주는 그날부터 송아지 소년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조우나 굳으나 자기 남편이라 여겼으며 모두가 다 팔자 소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공주는 송아지 소년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송아지 소년이 뜰로 내려가더니 세 번 땅 제주를 넘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금방 소의 탈이 벗겨지고 아주 잘생긴 남자 얼굴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이리하여 공주와 소년은 다시 대걸로 들어가서 떳떳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시골에 사는 신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셔간 것은 물론이고 둘째 어머니에게는 중한 벌을 내렸답니다. 성냥파리 소녀 이야기는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안데르센 동화입니다. 어린 성냥파리 소녀가 너무 불쌍해서 왜 이런 슬픈 이야기를 만든 거야 라며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지금은 저렇게 거리를 떠돌다가 죽어가는 어린 소녀를 경제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요.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이 힘든 어려운 이웃들과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